미주 한인 기업 중 최초로 LPGA 투어인 Bank of Hope Founders Cup Golf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는 Bank of Hope과 베이스 캠프를 통해 새로운 TV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골프 대회 스폰서임을 알리는 광고답게 골프와 비즈니스 현장을 절묘하게 연계시켜 놓은 이 30초 광고는 당신이 골프를 즐기는 동안에도 우리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생각합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항상 고객을 생각하는 Bank of Hope임을 알린 것입니다. Bank of Hope Founders Cup Golf 대회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Wildfire Golf Club에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며 Bank of Hope Founders Cup TV 광고는 미 전역 한인 TV 채널과 골프 채널,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베이스 캠프 대표 패티 강 씨는 광고주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해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종합적인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